질염을 발견하고 피하는 7가지 방법 질염을 발견하고 피하는 7가지 방법 주기적인 설탕 섭취나 음주가 스트레스와 결합되면 질염을 유발할 수 있다. 몸의 다른 부분처럼 질도 단순하게 귀찮은 것부터 꽤나 통증이 있는 것까지 다양한 감염에 걸릴 수 있다.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 수많은 질염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공공화장실 사용, 수건을 자주 빨지 않는 것, 위생불량 등과 같은 간단한 요인들도 당신이 알아야 하는 잠재적인 원인이다. 여성으로서 질염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많은 잠재적인 원인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질염이 생길 위험을 낮추는 수많은 방법이 있으며 지식은 이를 발견하고 악화되기 전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질염의 신호는 무엇이 있을까? 질염은 감염이 시작되면서부터 보통 나타나는 일부 흔한 증상들로 발견할 수 있으며 다음이 포함된다. 질, 냄새, 가려움, 자결감, 배뇨통 혹은 성교통 냄새가 있거나 없는 녹색, 노란색, 분홍색, 백색 빛을 띠는 분비물 위에 증상 중 어느 것이든 질염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발견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바로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도 오늘 이 글에 나오는 권고사항들을 따르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지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 지렴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다. 하지만 빠르게 대처하면 지렴이 걸릴 위험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면 속옷을 입을 것 100% 면으로 만든 속옷은 건조함을 유지해 주어 많은 지렴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면은 효모의 밥이 되는 수분을 없앤다. 새 속옷을 쌓을 때는 최소한 가랑이 부분이 면으로 된 것을 구하라. 적절한 위생을 유지할 것 일상적인 위생 관리는 지렴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이다. 피부에 자연적인 pH를 자극하지 않는 순한 빔으로 민감한 질 부분을 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욕에 더해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박테리아와 세균이 질로 옮겨지지 않도록 휴지를 앞에서 뒤로 닦아 사용한다. 파우더, 향수, 비누, 거품, 목욕, 가향탄폰, 여성용 데오드란트도 질의 박테리아의 균형에 변화를 주고 이미 있는 지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꽉 끼는 옷을 피할 것 너무 꽉 끼는 청바지나 반바지는 박테리아와 효모가 증식하기에 이상적인 따뜻하고 습기찬 환경을 조성한다. 치마처럼 헐렁한 옷을 입도록 하자. 질 부분을 건조하게 유지할 것 습기와 수분은 효모와 박테리아가 자라는데 완벽한 환경이다. 어떤 옷을 입기 전이든 질 부분을 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질 세정제를 피할 것 질 내부를 액상 세정제로 씻는 것은 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익 박테리아를 파괴할 수 있다. 이것은 성과신 질염 중 하나가 생길 위험 증가에 노출되게 만들며 다른 유형의 질병에도 더 취약해지게 만든다. 식생활을 개선할 것 건강한 식생활은 질염을 방지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수많은 연구에서는 주기적인 설탕 섭취 및 음주가 스트레스와 동반되었을 때 질염을 촉발한다는 점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품들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피할 것을 원하며 요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을 것을 제안한다. 질염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식품 중에는 다음이 있다. 양배추, 시금치, 파인애플, 순무, 순무 잎, 근대, 마늘, 서양 고추냉이, 파슬리, 비트잎, 민들레, 브로콜리, 감귤류 과일이다. 이에 더해 손실된 건강한 박테리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젖산이 함유된 플레인 요거트를 충분히 먹는 것도 권장된다. 질염을 예방하는 주스 이 주스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 몸이 질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진균, 박테리아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마늘은 박테리아와 진균을 막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 및 영양소가 풍부하다. 재료 시금치 1다발 마늘 1쪽 토마토 2개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잘 씻어 블렌더에 물반 컵과 함께 넣는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간 다음 거르지 않고 마신다. 은 ked 어 또 잊지 어 어떻게 rien